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451페이지 계약서 검인신청 할 차례죠.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2006년 실거래가격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실질적으로 검인받을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1번에 보면 검인신청은 계약을 원유로 소유권이전입니다. 계약을 원유로 소유권이전하는 게 그게 보면 교환계약, 증여계약이 되겠죠.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쌍무계약인 때에는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그 다음에 편무계약인 때에는 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그런데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신고를 30일 이내 하기 때문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계약을 뺀 그래서 교환계약, 증여계약만 검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환계약, 증여는 거의 안 하고요. 또 증여는 증계의 대상이 아니죠. 증계 대상 권리가 아니잖아요.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증여이기 때문에 따라서 실제로 검인받은 일이 거의 없으므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양가로 입원해 보니까 또 검인받지 않는 게 경매, 공매, 공룡수용,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받은 매매계약서 그리고 계약일방당사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 검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보죠. 또 실거래가격신고하면 검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밑에 창고 박스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판결서 등은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매매나 아파트 분양권 전매의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거래가격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검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검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2페이지 금인계약서 필요적 계산 박스의 오른쪽에 있는데요. 우리 암기 프린터 10번에 있습니다. 10번에 보면은 10번에 보면 있는데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조한다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일, 대금지급 관계,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조건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기한을 기재해야 된다. 왼쪽에 있는 것은 공개중개사법상 필요적 계산은 인물계약금 인권조교해서 우리 암기 프린터 9번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검인신청자입니다. 양가로 1번에 보니까 검인신청은 계약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검인기관,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신청할 수 있는 거지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개업공개사가 검인을 신청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인기관, 양가로 2번, 검인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경우 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시장이고 그 다음에 시가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청장이 되겠죠. 군수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도 위임을 할 수 있죠. 읍면동,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시장 등은 읍면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할 수 있다. 453페이지 맨 위에 시장 등이 읍면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해야 되는데 옛날 15회 시험에 승인받아야 된다. 액수로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금인신청 서면의 제출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두통 또는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 있는 조서에 있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두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수에 이를 단통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읽어보고 다시 한번 칠판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4번. 금인계약서 교부 및 사본 송부입니다.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재를 기재에 험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도 등기관이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를 합니다. 2번. 검인을 한 때에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두 통을 작성하여 한 통은 보관하고 한 통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사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4번. 전매시 검인입니다.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검인을 받아야 되고요.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처벌 받습니다. 그 밑에 위반시 제재인데 행정형벌인데 동그라미 1번.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탈세 목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 탈세 목적이 아닌 경우 중간 생략 등기는 3년 이하의 역시 탈세 목적인이에요. 탈세 목적인 경우 중간 생략 등기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죠.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탈세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454페이지 탈세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행정질서벌인데 만약 60일 이내에 금인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등기거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을 해퇴한 때입니다.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경우에는 치덕세 표준세율 빼기 표준세율의 전분의 20을 뺀 세율 곱하기 5배 이하의 가태료에 처합니다. 그러면 5배니까 지금 10%를 부과한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치덕세 표준세율이 4%니까 거기에서 100분의 20을 1000분의 20 2%를 빼면 2%의 5배면 10% 가태료를 부과합니다.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54페이지 기출문제를 보면 다음 중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했는데 계약을 원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인데 매매, 교환, 증여 세 가지가 있는데 답은 2번인데요. 이게 기출문제이기는 한데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여계약을 우리가 중계할 수 있는 중계대상물은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답은 2번입니다. 교환계약도 해당되겠죠. 그러나 매매계약의 경우 실거래가기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읽어봤던 거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하면 옛날에 저는 검인을 받아보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고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온다. 가령 옛날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공개사가 있다면 계약서는 몇 통을 작성해야 되냐면 계약서는 보통 3부 이상 작성을 하죠. 이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매매라도 가령 분양권 같은 경우 실거래가기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검인을 받기는 해야 됩니다. 매수인은 다시 매수인은 여기에다가 계약서를 두 통을 더 작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보면 검인계약서를 법무사들이 따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통을 가지고 가서 검인 신청을 하면 한 통은 돌려줍니다. 한 통을 돌려주면 이것은 등기소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요.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필 도장 찍어서 다시 돌려주면 그것이 바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진문서, 땅문서였습니다. 지금은 등기필 정보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한 분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보관하고요. 한 분은 관할 세무소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분을 더 제출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군포시에도 있고 어왕시에도 있는 부동산을 하나의 계약서에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무사들도 거의 보지는 못했다더라고요. 계약서 한 장에다가 물건 두 개를 다 적어도 된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군포시의 검인을 받아도 되고요. 어왕시의 검인을 받아도 됩니다. 그 대신에 군포시에서 받으려면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 원래는 부분을 두 통을 제출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한 통을 더 제출해야 되고요. 한 통 남는 것은 어왕시가 날 세무소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계약서 금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가 도입되어서 최근 들어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고요. 457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것은 민법에서 민사특별법에서 한 문제에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 중개실무에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2번 명신탁 약정의 어이입니다. 명신탁이라는 것은 명의를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고 하죠. 명신탁 약정이라 하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물건 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려고 하는 자 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임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음은 명신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번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이게 가등기하는게 가등기담보 이전받는걸 양도담보라 합니다.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는 명신탁에 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58페이지 2번에 보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걸 소위 상호명신탁이라고 하죠. 이런 상호명신탁도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에도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명신탁 명신탁이나 종중명신탁은 명신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조세포탈이나 강제지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우리 교과서 460페이지 양가로 2번에 나와 있는데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신탁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고 명수탁자로의 등기전도 유효하다. 종중배우자명신탁 종교단체 명신탁은 명신탁에는 해당됩니다. 다만 원래는 명신탁 약정이 무효고 원래 처벌하는데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지평 면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하고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458페이지 3번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입니다. 3번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수탁자라는 것은 받을 숫자 등기 명의를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2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위담보목록을 제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러면 명신탁의 유형 2자간 명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459페이지 3자간 명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계양명신탁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459페이지에 있는 이 3자간 명신탁하고 그 다음에 계양명신탁 이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명신탁 유형의 세 가지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신탁 유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그게 458페이지 2자간 명신탁 입니다. 1번 2자간 명신탁 2자간 명신탁 명신탁 2자간 명신탁 2자간 2자간 명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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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은 무효이고요. 두 사람간의 계약은 무효이고요. 명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건 변동 효력 등기도 무효입니다. 명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건 변동 효력 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악의 제3자라 하더라도 악이라고 하면 두 사람과는 관계를 알고 취득했다 하더라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법상 횡령죄 횡령죄의 제책이 성립합니다. 이자간 명신탁에서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입니다.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진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진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이자간 명신탁은 시험에 잘 안나오고요. 이제 삼자간 명신탁 그 다음에 계양 명신탁 여기에서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보면은 삼자간 명신탁 입니다. 삼자간 명신탁 삼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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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신탁 이 있는데 가령 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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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사람간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했고요. 매매 매매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면서 등기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넘기도록 했습니다. 수탁자 이 두 사람간에 명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명신탁 약정을 맺었고요. 이 명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건변동 효력 등기도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지득합니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지득하고요. 이 제3자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이 부동산을 수탁 부동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는 이자간 명신탁에서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진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진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두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지득하지만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베이베이 베이베이 베이베이의 적극 가담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계약 명신탁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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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습니다. 신탁 신탁 자가 신탁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명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건 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인데 수탁자가 이 매수인이 신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죠. 수탁자가 계약 한쪽 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명신탁 약정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보통 매도인은 매수인이 돈을 가져오면 돈 어디서 받았는데 이런 거 묻지 않죠? 그래서 유효합니다. 매도인이 선인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제3자는 역시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지득한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의명에 적극과담하면 무효라고 했죠. 그리고 이 매수인이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유효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역시 횡령죄의 제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는 2자간 맹신탁에서만 횡령죄 성립한다고 했죠. 3자간 맹신탁이나 계약 맹신탁에서는 횡령죄 성립하지 않고요.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진액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진액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0페이지 양가로 3번 장기미등기자도 명의신탁자와 똑같이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100분은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과징금 부과받고 나서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3년 초과 장기미등기자는 5년 이하의 진액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양가로 4번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칙이 있는데요. 이 명의신탁자 즉 5년 이하의 진액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무조건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대상은 명의신탁자 허위담보목록 제출환자 3년 초과 장기미등기자 즉 5년 이하의 진액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대상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인데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죠. 461페이지 메뉴에 보면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1년 안에 실명등기를 안하면 부동산 평가액의 10%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또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부동산 평가액의 20%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딱 두 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동그라미 3번 벌칙인데 5년 이하의 전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은 실명등기 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 그 다음에 허위담보목록을 제출한 자 그 다음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그 다음에 미연해 보니까 3년 이하의 전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은 명의수탁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민사특별법에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공인인계사법에는 출제될 수도 있고 출제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쉬었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